목포 문화 도시 센터가 마련한 파핀현중과 박예리의 댄스필드 목포가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목포 문화 도시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60여 명의 댄서가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쳤습니다. 목포 문화 도시 센터는 예향 목포와 문화 도시 목포의 문화 예술이 전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목포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도 했습니다.